안녕하세요. 컨텀 김현진 고치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중아! 네, 오늘은 컨텀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명을 달성해서 구독자 분들한테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년 후체들이 후원을 팍팍 해주셔서 후원 물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저를 잊게 해주는 공이에요. 2008년 12월 5일에 제가 모비스 있을 때 LG랑 버저비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버저비터를 넣었던 그 공입니다. 아주 소중한 공이죠. 이 공 그리고 그때 그 버저비터가 없었다면 지금에서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준 그 공이고요. 그리고 이 상패는 2011년 올스타 전 올스타 베스트 5에 뽑힌 그런 상패입니다. 여기 보면 김지통 선수, 양동궁 선수, 로드 벤슨, 문태영 선수, 그리고 제가 있죠.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양동궁 선수랑 저는 이제 투탑으로 나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현중, 키가 182. 이거는 상품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다음 진짜 상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물품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램, 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가방, 그리고 의류들을 파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테이프도 굉장히 좋은 거 있으네. 이게 박스가 뜯겨져 나오질 않아요. 역시 세세한 것까지 신경쓰는 우리 원아람 대표님. 와, 이거 제가 알기로는 환정판인데 우와, 이게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스타일의 무늬예요. 이거는 구하고 싶어도 몇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아, 이거를 또 후원을 해주셨네. 자, 조심스럽게 뜯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진짜 연기하는 게 아니고 노무 타미나. 자,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 이 원아램 가방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짝퉁들이 많이 있어요. 짝퉁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테이션. 저도 이 가방을 쓰는데 이 부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편해요. 어디다 내려놓기에도 편하고 가방도 더러워지지도 않고 내부를 한번 볼까요? 아, 보냉배까지. 보냉배까지 넣어주셨네요. 안이 굉장히 크죠? 차곡차곡 넣으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많이 들어가고, 멋도 내고. 자, 이 안에 있는 거는 뜯지 않을게요. 보냉백이에요. 역시 운동선수들을 위한 가방이다 보니까 이런 편리함을 주는 가방을 또 같이 넣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쪽에 뭐 티셔츠나 뭐 옷까지 이렇게 차고차고 해서 넣는 겁니다. 이게 얼마지? 이거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 얼마일 텐데 정확한 금액은 원아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제가 리뷰어가 아니니까 굉장히 아마추어죠. 설명 잘 못하더라도 이해 바랄게요. 두 번째도 역시 원아램. 우리 원아램 최용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일단 원아램도 저희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컨텀 회원분들은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연락 주시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일단 꺼내놓을게요. 자,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싶어하는 거야. 일단 이게 더 비싼 건데 저 이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포장부터 너무 예쁘죠? 원아램. 모자예요, 모자. 디자인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색상만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디자인 다르다, 이거. 디자인 다른 거야. 모자. 제가 모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특히 원아램 모자는 너무 편해. 너무 편하고 캡이 짧아요. 그래서 소화하기가 편해. 모든 옷에도.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고. 혹시 안에도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원아램 모자. 와, 이것도 굉장한 자체를 뽐내고 있네요. 자꾸 금액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비싸보여요. 이거는 본행백이에요. 패션, 스포츠, 본행백. 안에도 보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딱 봐도 여기 넣어놓으면 그냥 유지가 되게 돼있어. 여기 보면 끈이 있어요. 여기 달아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이게 약간 실물 깡패네. 원아램, 본행백. 몰텐입니다. 몰텐. 몰텐 농구공. 뭐 농구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농구공이죠. 몰텐. 명실상부 최고의 공 농구. 일단 발음이 안 돼서 천천히 발음을 좀 이해 바랍니다. 이 몰텐은 저희 이근식 본부장님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항상 저희 도와주시고 농구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이바지하시는 분입니다. 자, 일단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거는 내려놓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무엇을 주었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처음 뜯어보는 겁니다. 센스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한,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한 미니 농구대. 랑 농구공이에요. 이거 대박이에요. 저희 집도 있거든요. 이것만 갖고 놀아요. 여섯 개. 여섯 개를 상품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절하게 섞어서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써도 아주 재미있어요. 사무실에서 점심 내기나 디저트 내기 같은 거. 일단 이거 넣어놓고요. 이게 진짜죠? 이게. 하나씩 꺼내볼게요. 순서 없이 꺼내보겠습니다. GG7X. 동원들이 많이 쓰는 공이죠. GG7X입니다. KBL 박혀있고. 자, 이건 조금 다른데요. D3500 아웃도어. 밖에서 하는 건가 본데요? D3500 아웃도어. 3대3. 3존3. 공공 2개입니다. 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와, 굉장히 너무 많이 주셨다. 다시 한번 몰텐 본부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 컨텀 로고가 박힌 티셔츠에요. 뭐 입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저는 잠옷부터 운동목, 평상목까지 계속 입고 다녀요. 너무 편해가지고. 자, 뒤에 목덜미에 이렇게 컨텀 로고가 박혀있고 아무래도 심플하게 컨텀 로고가 박혀있고 티셔츠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컨텀 레슨권 2회권입니다. 컨텀 레슨 2회권, 2회 사용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투타임즈 유 컴프레션입니다. 이게 예전에 아육대 모델이에요, 아육대. 아육대 할 때 그 연예인분들께서 다 입고 나왔었던 아주 이쁜 디자인. 이것도 제가 입어보고 엘리트, 굉장히 좋고 비싼 거 그것도 제가 입어봤는데 이게 무난하게 일반인들이 입으시기에 굉장히 편해요. 꽉 조이지도 않고 멋있어요. 그냥 내가 멋있게 느껴져. 박스. 여기서 빨갛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이제 피를 올려준다는 건가? 뭐 어떤 기능 등 역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 투타임즈 유. 아, 제가 설명하나 드릴게. 투엑스 유가 아니에요. 투타임즈 유입니다. 투타임즈 유. 투타임즈 유 관계자분들께서 투엑스 유 라고 들으시면 굉장히 조금 기분 나빠가지고. 일단 이름을 정확히 제가 전파를 해드리기 위해 알려드리는 거예요. 투타임즈 유입니다. 투타임즈 유. 이게 X가 타임. 맞어? 두 배. 두 배. 그러니까 2이니까 너의 능력을 두 배 키워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투타임즈 유. 투타임즈 유입니다. 투엑스 유 아니에요. 투엑스 유가 있기 편한데 저도 처음에 투엑스 유 라고 하다가 혼 좀 나고 투타임즈 유 라고 입에 뱄어요. 자꾸 불러보시면 입에 뱉니다. 이렇게 하시고 투타임즈 유 역시 저희 컨텀 회원분들께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자, 카이리. 농구화입니다. 농구화. 카이리5에요. 심포나이키 건대나이키 김상훈 이사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심포나이키 건대나이키도 컨텀 회원분이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혜택이 있어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김 이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김 이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이리5. 이거는 일단 당첨이 되시면 사이즈 여쭤보고 카이리5로 구매를 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만 끊을게요. 색상이 이 색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색상일 수도 있고. 지금 외국에 계셔가지고 돌아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당첨되시면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조금 힘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카이리5입니다. 카이리5. 보시다시피 물품들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만명 이벤트 이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한 혹은 우리 컨텀에게 바라는 그런 코멘트들 그리고 의견들 그런 부분을 적어서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명 이벤트도 만명 이벤트인데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힘을 쓰는 거니까 물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냥 후원해 주시는 건 아니고 농구 발전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농구 발전을 이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마스터욱 대표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물품을 보내주셔서 그 물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신발에 뿌리는 제품인데 요즘에 운동하러 다니면 미끄러운데 많잖아요. 자기 신발에다가 칙칙 뿌려주면 하나도 안 미끄러져요. 접지력이 엄청 강해져서 자신이 농구하는데 문제없이 농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그 논슬리큐 그 부분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데요.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쁘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자기 실력의 2배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뜯어보면은 일단 묵직하고요. 저희 컨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블랙 앤 골드를 쓰고 계시고 일단 있어보여. 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칙칙. 오케이. 너무 멋있어. 아 또 너무 감사하게도 마스터욱의 시그니처 양말입니다. 스포츠 양말.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마스터욱 대표님 양말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두 개 했습니다. 네. 여덟 개. 여덟 개입니다. 열 개 보내주셨어요 사실. 열 개 보내주셨는데 안 뜯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손이 막 가. 그래서 좀 신었어요 제가.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이런 스포츠 용품들 믿고 살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죠. 뭐 점프몰이라든지 뭐 마스터욱 이런 업체들은 저렴해도 의심하지 마시고 어 믿음을 갖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업체들이니까. 감사합니다. 됐나?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의류들을 파는 아니 가방이지 가방 업체잖아 아 현중아